안녕하세요. 비오입니다. 이탈리안 바이올린 전시회 다녀왔어요. 이번에도 촬영을 위해서 두 번 방문했는데 5월 2일에 서울에서 열리자마자 다녀왔습니다. 박람회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두 번, 그 다음에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열리는 것 같아요. 박람회 기간 중에 특별 할인가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이런 전시회가 좋은 악기들이 한자리에 있는 게 자주 있는 기회는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2주 정도 기간이 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박람회 다녀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할 때는 지난번 한국바이올린제작가협회의 박람회 때 함께했던 사람들과 같이 5월 10일에 한 번 더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방문했을 때 사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영상 편집을 두 번째 날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시연하는 영상은 뒤쪽의 후반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정성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재밌게 감상하시고 이번에 박람회 다녀오신 분이나 악기를 구입하신 분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소문으로만 듣던 돌피노스 어깨받침이 있더라고요. 마침 장착되어 있는 바이올린이 있길래 한 번 저도 사용해봤는데요. 제 어깨 딱 맞게 세팅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사실 저는 바이올린을 보러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운대로 사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스피노스라는 제품이고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한 2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 턱받침이라는 게 등장한 게 200년 됐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역사상. 어깨받침이 어깨받침이 되고 이제 또 한 200년 지나니까 이런 게 나온 거죠. 여기다 어댑터를 끼고 그 위에 어깨받침, 어깨받침을 동시에 같이 장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은 못 끼겠네요. 이거는 공방 가서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자기가 드라이버로 이 어댑터뿐만 설치를 하면 끝이네요. 그 위에다가 턱받침을 끼고 어깨받침을 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방에 넣을 때는 어깨받침만 빼면 되고 그 양쪽으로 둘러요. 그거 한번 탈거 좀. 탈거하는 거. 저도 받은 거 같아요. 아 그렇게 양쪽으로 빼서. 뺀으면 빠져요. 그러면 툭 하고 빠지거든요. 네. 그럼 따로 이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돌려서 어깨받침의 각도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눕히고 채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좌우로 넓이를 조절하고 이 각도도 이렇게 돌려서 아 이렇게? 돌려서 풀어서 아무 각도로 다. 어 신기하다. 이런 거 보면 사로싫어. 그 다음에 이 양쪽에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드라이버로 높이 조절도 가능해요. 높이 조절. 그러니까 이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 이 각도 조절 이 각도 조절이 모두 다 되는 제품인 거죠. 이렇게 일체형을 하고 이것도 모델이 아주 여러 가지로 가운데 동해식이 나와 있고 아 그렇죠. 다 나와 있고 자기한테 맞게 포지션이면 잡는 거죠. 어떤가요? 고르셨... 몇 번 고르셨어요? 2번 다시 한 번. 한 번씩 여쭤볼게요. 어떻게 되세요? 후보가? 2번, 8번, 13번, 20번 10번 편안함 편해서 16번 16번 2번, 22번은 소리가 좋은데 저한테 능량이 너무 커서 부담되는 아 일단 체크는 하신 거고요? 19번 괜찮았어요. 19번 20번 그 다음에 16번도 집기 편하면서 소리도 좋고 2번도 좋아 2번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2번 파브리지오 라가찌 그 다음에 이지노 치슬라기 이승진 브루노 풀치니 18번 그 다음에 21, 22 10번 하고 그 다음에 16, 18 16, 18 18번 저도 좋았어요. 브루노 풀치니 또 한 번 뽑으셨나요? 네. 그죠? 18번 독보적 난 상담... 독보적 아... 지난주에 저랑 또 다른 바이올린 선생님이 같이 오셨었는데 이번 것도 제가 투표해 볼게요. 2번, 3번, 9번 9번이 제일 좋으시대요. 그 다음에 16번 20, 21, 22 공동 1등이네요. 2번 파브리지오 라가찌 5표 이승진 5표 저랑 같이 오신 분들 5명 다 좋다고 했던 악기가 2개 라가찌랑 이승진 사장님은 여기서 보셨을 때 제일 인기 많았던 게 뭐예요? 쭉 불러드리면 파브리지오 라가찌 페데리코 팔라스키 마르코 브루넬리 꽤 많이 코르탄티도 마테오는 엔틱이라 들어보시면 세약기랑 당연성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호불호의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치슬라기 이지노 치슬라기 여기 못 하셨는데 사실 전공하신 분들이 전문 연주년들이 와서 콜랑 집어간 거는 이 날라코스타 파밀리 거 어때요? 11번 12번 없어요? 심혜오네 모라시 이승진 씨 모라시 가문으로 들어온 애들 있죠? 날라코스타 가문이랑 모라시 가문은 그냥 거론을 안 해도 되는 나왔다면 사람들이 그냥 그런 집안들이라 둘이 또 절친이에요 파브리오랑 심혜오네랑 동갑에 같이 모라시의 제자에 동갑에 동문에 그리고 아들은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심혜오네모라시 아들은 줄리오모라시라고 줄리오모라시랑 마시밀리오라는 걸 동갑에 동문에 가문 두 개가 지금 이어서 가고 있고 브루노 풀치니 언급 많이 됐고요 피오 몬타나리 저도 올해 처음 만났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피오 몬타나리 알베르토 지오르다노 비슷하죠? 사람들 듣는 귀가? 네 거의 다네 거의 다네요? 다 좋은 학기인가? 그렇죠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 알리라는 협회가 모라시의 제자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협회고 이태리에는 협회가 두 개가 있어요 모라시 제자들이 만든 이 알리협회 그 다음에 크레모나 주축을 내는 크레모나 협회 두 개가 있는데 크레모나 협회는 크레모나 제작자들 악기를 전시하고 활동하는 데고 이 알리협회는 이태리 전역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태리 악기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탈리아라는 국가의 명칭을 쓴 게 제가 알기로는 150년밖에 안 됐거든요 걔네들은 지역이에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보면 다 공주고 다 왕이잖아요 다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걔네들 지역세계를 굉장히 살리거든요 그리고 사투리도 엄청 심하고 그랬는데 얘네들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하고 재미난 게 로마 출신들은 없어요 그냥 로마 애들은 좀 다르죠 자기네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따로 놀아요 우리 어디 감히 로마랑 가지고 놀려버려요 그래서 로마 출신이 한 명도 없죠 그리고 로마 제작자들은 또 스타일이 또 완벽하게 좀 달라요 이 안에서도 보면 다 다 크레모나의 스트라디 계열의 그 전통을 이어가지만 약간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번 파브리엑제오 라가찌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은 정식으로 악기 제작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특이한 게이스인데 저 사람은 아마 페레란가 저 지역 제가 까먹었는데 그 지역에 비올라 수석이었어요 비올라 연주자인데 연주 활동하면서 제작을 계속하면서 그 페레라의 전통을 살려서 만든 악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크레모나 지역의 악기들에 비해서 배가 좀 윗배랑 아랫배가 좀 더 차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판 밑에도 좀 더 차 있고 엉덩이도 좀 더 차 있고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악기가 좀 똥똥하죠 이렇게 이렇게 악기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간 상태로 이렇게 만나면 소리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팔라스키 팔라스키가 지역 이름이 워낙 복잡해서 중부지방이거든요 이 중부지방 애들이 예전에 독일에 영향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 약간 갈색이에요 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학교들이 대부분 갈색이잖아요 맞아요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런 스타일을 약간 약간 자기 전통을 살려야 하는 거죠 팔라스키는 뭐 크래머나 출신이나 치고 특별회원이에요 나같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원이에요 요 협회 등록을 하려면 다른 협회인의 추천인 5명의 사인을 받아서 메인 임원인 5명이 승인 5명 중에 누군가 승인을 해줘야 회원이 돼요 음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말보도 활 제작자들 그 다음에 기타 제작자들도 여기 협회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거론 안 해도 되는 뭐 파브리쪼 포르탄띠 시메오네 파벼달라코스타 알베르토 지오르다노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심사위원이에요 악기 콩쿠르를 하면 나가는 심사위원이고 파브리쪼 포르탄띠 같은 경우는 프로필이 되는 꼭 써넣는 그 정도급이고 알베르토 지오르다노 같은 경우는 프랑스 리옹 가까운 쪽에 제노아 있잖아요 제노아 시청에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이 한 대 있죠 뭐가 있을까요 거기 선생님 가만히 계시고 프랑스 그런건데 더 유명한거 파가니니 그렇지 그거 캐논 파가니니가 쓰던 캐논 악기가 파가니니가 자기 죽을 때 이 악기를 영원히 제노아 시에 헌납한다 라고 하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이 제노아 시청에 걸려있어요 그 시청에 있는 캐논의 보건가가 알베르토 지오르다노요 세사르 간디의 대를 이어서 저 사람일까 짧게 얘기하면 전세계에서 캐논을 손 댈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 하나고 누군가 손을 대고 싶으면 저 사람한테 승인을 받아야 손을 댈 수 있는 그래서 저 사람은 지구상에서 캐논에 대한 자료는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 캐논이 그 옛날부터 사용했으니까 계속 대를 이어서 누군가 보건가들이 자료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다음 보건가한테 넘겨요 또 넘겨요 또 넘겨요 그래서 자료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거죠 그래서 캐논 보건의 전문가에요 그래서 이 사람 악기를 보면 캐논 카피를 했던 악기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저는 저 사람의 첼로를 한 대 갖고 있고 저 사람의 첼로 사진으로 이 책을 얼마 전에 출간했죠 저 첼로는 판매용이기 때문에 저를 사시는 분한테 이렇게 아주 메이저급 제작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형급 사실 여기서 완전히 루키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번 히데아키 코테라 맨 끝에 디안치 정도 혹시라도 이름을 외우거나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크레어몬에 가면 얘네들 공방 다 있어요 몇몇 다른 지역 뭐 파비아라든지 제노아는 멀긴 하지만 아 파비아도 밀라노군 저래죠 밀라노로 내려가시면 네 요런 제작자들 다 중형급이죠 오늘 중요한 정보가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되게 재밌는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즐거웠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비올라 한 번 들어봐 주세요 겨울이 좀 더 잘하는 거 같아 고르셨잖아요? 네 고르신 거 중에서 고르면서? 한 번요 저는 보통 세 개로 고르는데 TOP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까 어떻게 고른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아직 저도 다 고른 거 같아요 사장님 사장님 네 파브릭쥬 라가찌는 환율을 지금 1460원으로 넘어서 뒤에 싸다 이번에도 내가 BC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랑은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치열해요 몇몇 달라붙여서 지금 뭐요? 뭐요? 마르코 그루넬 요번 여기 기억하나요 그 다음에 이즈록 지수나기는 선생님과 저랑 되게 좋다고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학기 저는 TOP2 선생님이랑 저랑 둘 다 좋다고 했어요 가격이 엄청 좋다고 가격이 엄청 좋다고 소개하는 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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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있으면 이거 산다 뒷발은 심심한데 소리짐 이제 베스트 6를 다시 해볼게요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건是 일부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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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